아우, 깜짝 놀랐지. 오, 잠깐. 아카야. 도대체 또 가져갔어, 오빠. 저기 잠깐만. 아칸이 날것 같아. 어, 놔줘. 오웅. 딸기 딸기 아가야 볼 차가 또 갔다놨어 봐봐 대박 아까 난리 났는데 파랑 색의 입 앞머리 워터 오렌지 계란 볼발라대 다시 넣어둬 온다 분이 가진 아래 NOT 고른 또 lleg안에 좋습니다! 그래서 망고기!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